너도 그 소원 믿어? 우리 집 장제한테 시집 오는 첫 번째 신부는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이 집을 지키는 성주신한테 제물로 바쳐준다 최강주 몰라요? 태양그룹 후계자 최강주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문희만 약혼녀래요 내가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맞어? 꼭두각시 인형 과장, 좋았으면 조금 안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넷그레스 제가 고운이 이경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는 넌 태양그룹 며느리로 만들고야말거야 집안에 저주가 내려 장제와 결혼하는 첫 번째 신부는 희생된다는 난 이 결혼 안 할거야 두렵단 말이야 저 아이 우리에겐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몰라 이 그 쎄가리 상실한 우리 이 자식을 우리 이 자식을 우리 이 자식을 어디 사겠어 이거 아 뭐야 피해 똑같은 애 봤다고? 어디가 얼마나 똑같은데? 약혼녀가 되죠 약혼녀요? 태양그룹 부계자 최강주 최강주? 최강주? 내년! 저는 우리 강주 색시가 아니야 오늘부터 특별훈련 들어갈거야 우리 이경인 단거 별로 안좋아해 유기농으로 만든 케이크 수제쿠키 술은 와인 서너잔 정도? 잘못된 거라도 있어? 너 정체가 뭐야? 너 원래 이래? 응 사람들 앞에선 얌전 우아 내숭 다 떨면서 사람들 안 보이면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나 보네 엄마 엄마 써 어릴때부터 어릴때부터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었는데 난 무림의 네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딸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발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그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서 만난다는 거 명심하세요 당신이 왜 결혼을 사두려는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은 우리 집안 내력을 믿기라도 한다는 거요 가짐스러워 이 겉다르고 속다른 숲 가식더걸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본만만이면 뭐예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너도 똑같잖아 다 똑같애 얘가 태양그룹 후계자니까 네가 원하는 것도 최강주의 여자가 아니라 태양그룹 며느리자리잖아 아니야? 우리 이경이 돌아오면 어쩔 거야 이경이 얼굴에 먹채를 하듯 유분수질 우리 이경이가 떠났는데 우리 이경이가 떠났는데 사람들 웃음걸이를 만들어 왜 얘기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날 믿지 않아도 강주씨만은 날 믿어주길 바랬어요 마음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 생겼어요 이 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그의 첫 번째 신부가 되면 넌 죽어 내가 네 목을 가져갈 거니까 내 곁에 있어줄 한 사람 내 곁에 있어줄 한 사람 어느새 너만 온통을 그리자 웃게 되는 나 숨겨봐서 이젠 너만 보여 내 곁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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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